가을이 시작됐습니다. 가을답게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8도 등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납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오늘 종일 이렇게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는데요. 다만 서해안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8도, 청주도 28도, 광주와 대구는 30도가 되겠습니다. 다문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17호 태풍 도라지가 일본을 향해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주말쯤 우리나라 동쪽 해상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미리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기상 정보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